내 목표는 이제 세계 시장이야. 제주도의 섬이니까 엄청 반가운데요? 내 딸모네. 너무 사랑해. 오늘이지? 방담이. 그 애가 사라진 게. 란산부인과. 거기 원장이었거든요. 넌 절대 아일 낳은 적이 없는 거야. 내가 가진 돈 자네에게 맡길 테니. 다녀야. 내가 금방 찾으러 갈게. 마무리. 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. 여기 저주받은 섬이야. 마음껏 즐겨. 지역을 맛보게 해줄 테니까. 너희들에게 물이 없냐고. 음 candid. 미치 máquina, 너희들에게 쓰러 가요. 일으니깐, 제주도의 두 사람은 바로받아입니다.